푸바오를 보낸 강철원 사육사가 다시 만나기 위해 중국으로 갈 예정이다. 강바오 강철원 사육사는 푸바오를 중국에 잘 데려다 주고 왔다. 과일과 워터홀을 잘 먹으며 긴장했지만 위젓하게 도착했다고 전했다. 그러면서 자가 직접 검역 장소에 들어가 푸바오 적응 상태를 확인하고 올 수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도 협조적으로 잘 지원을 해줬다. 잘 적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덧붙였다. 강 사육사는 푸바오를 만나기 위해 중국으로 갈 계획도 알렸는데 시기는 오늘 내일이라도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검역 과정이 똑같이 중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. 검역이 끝난다고 해도 푸바오가 새 공간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다. 빨리 가게 된다면 6, 7월 정도가 푸바오를 만나러 가는 첫 번째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. 가능하면 빨리 보고 싶다며 애정을 드러냈다. 강 사육사는 푸바오가 새 공간에 적응이 shows지를58或者 그 수업을 만나봐야 하는데 성경이 안 맞게 변화하니까요. 강 사육사는 푸바오가 새 공간에 적응하고 있습니다. 아멘